우리 회사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바페나스의 주요 인사를 나주본사로 초청해 우리 회사의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11월 29일 우리 회사 본사를 방문한 주요 인사는 인도네시아 바페나스의 시나이더 시안 차관과 위윗위도도 부국장을 비롯해 계획업무 담당 직원 등 7명으로 이번 방문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 간 대외경제협력기금협력회의 및 관계기관 사업 현장 견학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이날 김장현 사장과 경영진은 방문단에게 우리 회사의 스마트에너지 효율화와 스마트시티 관련 솔루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울러 같은 날 시행된 빛가람 에너지벨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다회 현장도 방문해 작품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바페나스 방문단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스마트시티 사업과 바탐지역 스마트워터 EDCF 사업 등 전력 ICT 사업 협력에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장현 사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다며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하게 될 많은 사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력산업 발전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야한 차관은 인도네시아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속에 늘어가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염려가 크다며 발전한 대한민국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나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 분야 등의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인도네시아 완품 및 땅가무스 지역에 발전소 원격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의 전력 ICT 사업 참여 및 제안을 요청받았으며 오는 12월에는 중부 자바 지역에 있는 찌레본2 화력발전소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